이벤트는 10시야 잖아 아 스타미 죽었네 뭐 다 죽었어 사네틴는 못살이 나네 라우드로프 대신에 라우드로프? 요즘 10시인 줄 알았어? 그럴 수도 있지 뭐 황개병은 스탄퍼디구만 아이천개 뺏어야지 라인도 돼 라인도 돼 라인도 돼 란투똑 보만 스타믕 달 자랍니다 아이디는 네이버 쪽지로 그려면 되겠고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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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아이고 미스 아 스쿱턴 쓴다는게 중앙선 아래에서 DS를 눌렀네 이런 실수를 너무 흔난적이다 아 레이저슛 두찌가 부겄고 어서와요 아 이런 똥테스를 왓숭들이 후기 있어? 후기 있다는거 자체가 신기하네 니가 좀 써줘라 야 나 후기 한번도 못받아 나이스웨어 아 부겄고 오케이 니가 쓴거야? 잘했어 너밖에 없다 컷팅 좋고 깡패니 자식들 패드 어려워 내가 늘 말하지만 처음에 어려워 아이고 아이고 저희도 안찾아지네 아 이거 못살렸어 아 젠장 한 번 더 대박을 물어볼 수 있었네 어 그나마 강포로 붙여서 다행인가 어 촛나니 어서와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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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 이번엔 아 아 아 좋아 바르시니 어서와요 위험한데 저기 돌아 러치 그라치 그라치 던질 때가 애매하네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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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오늘 오늘은 못할 거에요 나 지면은 전설A 찍자 전설A 일단 2대 여기면 이 시간에 2였지 공우리 어서오세요 아우 국회팀 10억 축하해 잘하네 뭐야 이거 뭐야 끝 좋아좋아좋아 이거 감이 좋은데 외야 한골 호날두 한골 한판만 더 이기면 승급전이다 오늘 전설A 가자 아 전설A 227점 많았네 재수없게 안병선 어서와요 아 재수가 좀 없는데 하필 여기서 일단 스탑 세우고 아 실패다 황 대표는 토트넘이네 토트넘 아 나 늘 전설이지 아 처음왔어 안병선님 어 반가워 잘왔어요 추천과 주교사께 어파모시 부탁드리고 나 늘 전설이야 전설 아닌 적은 없어 오 오 참고나 뒤 Mo 쓰잇 씁 쓰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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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쿠타 멋있게 잡는데 한 바퀴 돌아서 잡아버리네 아우 못살렸다 아우 못살렸어 아우 못살렸어 아우 못살렸어 아우 못살렸어 아우 못살렸어 아우 못살렸어 아우 아우 개아깝다 수요자 어서와요 아우 너무 아깝네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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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본인이 해 화이팅 아우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라노나 핍박보고 난 안해봤고 와 이거 못 넣었어 조금 각이 안좋긴 했어 무려 볼만했는데 무려 볼만했는데 이제 찹쌀떡도 변해 메밀봉 찹쌀떡도 변하네 나이스 전설A 200점 잡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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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A 200점 잡았다 전설A 승급전 갑니다 잠깐만 한템포 쉬고 가자 전설A 200점 잡았다 전설A 200점